법렙은 중국 의진 남북조 시대 남조송의 정치가이자 문장가 역사가로서 후한석 위저자이다. 자는 울종이다. 선조는 순양 출신이며 법렙은 산음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전통적인 사족 집안으로 선대 범귀가 서진의 옹주자사를 지낸 이래 증조할아버지 범왕은 동진의 안북장군 서현이주자사 무응연후 할아버지 범령은 임회 예장 등지위 태수였으며 아버지 범태는 송해 시중 광록대부를 지내며 사후 거기장군으로 추증된 인물이었다. 그러나 법렙 자신은 첩의 소생으로 서자였으며 법렙의 어머니는 그를 측간에서 낳았다. 법렙이 태어날 때 그의 이마가 벽돌에 맞아 상처가 나는 바람에 벽돌을 뜻하는 전 이 법렙의 소자가 되었다고 한다. 법렙의 증조할아버지 범왕은 사물을 두루 알고 바르게 기억하여 도리에 통달하였다. 는 징송을 받으며 상서대사 범동양방 등을 저술했고 범령도 춘추공량전지폐 을 범태도 고금선언 을 저술한 당대의 명사였다. 법렙 자신도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고 경사를 두루 통달했으며 문장뿐 아니라 음률에도 통달하였다. 420년에 유유가 동진의 선양을 받아 즉위하여 송을 열었을 때 법렙은 유유의 아들인 팽성황 위강의 관군참군이 되어 상서외병랑 형주별가종사사 비서승 정남사마현 신체태수 사도종사중랑 상서이부랑 등을 역임하게 된다. 그러나 432년에 의강의 어머니의 장례 중에 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의강의 노여움을 사서 선성태수로 좌천되었다. 이곳에 재임하던 시절에 현전하는 후안서를 저술하는데 그때까지의 역사가들이 편찬해 두었던 후안서를 기술을 법렙 자신이 몸소 정리한 것이었다. 몇 년 뒤 사면되어 장사왕 위흔의 진군장사 영삭장군 시흥왕준이 후군장사 남하비태수에 이어 태자첨사를 역임하였다. 당시 의강은 문제의 아우로서 재상이 되어 내외 정무를 맡아보았는데 그 권세가 황제인 문제조차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 440년의 문제는 의강의 신복이던 유담 이하 10명가량을 주살하거나 유배하고 의강을 강주자사로 좌천시켰는데 445년의 상기시랑 공의선이 몰래 의강의 복권과 옹립을 꾀하였으나 11월에 단양윤 서담지의 고발로 공의선의 계획이 발각되고 법력도 모의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자신을 포함한 일가 전원이 처형당하고 말았다. 향년 48세였다. 법력 자신은 무신론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한서에서 그는 불교를 해괴한 것으로 보았고 특히 신이 불멸성에 대한 설과 불교적 인과응보의 설법도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불교신자였던 후한의 환제를 몹시 풍자하였다. 또한 기존의 천명론에도 반대하여 천도의 성명은 성인조차 말하기 어려워하신 것인데 하물며 당장의 추측과 애매한 은유를 가지고 창광무망의 복을 꾸며 대어 종친들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까지 모조리 공으로 덮어버리려 하는가 라고 하는가 하면 장영전에서도 고대의 예언서를 끌어다 사실이나 논증을 폈던 장영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동시에 음양의 금기라는 것에 대해서도 틀린 설이라고 논파하였다. 법렙의 문장은 필세가 분방하고 말시가 아름다워 굳게 정련한 듯 병문의 구법이 잘 갖춰져 있어서 두루 경사의 밝고 뛰어난 문장으로 예서와 음류를 알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